안녕하십니까 경남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인 노운현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다가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TV로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빨리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고 거의 기대도 안 하고 있어서 좀 많이 놀라웠고 다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벙진 상태로 있어서 감사한 마음밖에 언더핸드로 던지는데 지금 키움이라는 팀에도 그렇고 이 프로야구 자체에서도 많이 없는 부류에 던지는 투수라서 그게 정말 제일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근육이 좀 잘 안 묶거나 애초에 뼈가 좀 얇은 체질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것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엄청 체계적이고 계획을 좀 많이 짜는 스타일이라서 할 거는 일단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인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언더다 보니까 SSG의 박종훈 선배님이 제일 저랑 비슷하시기도 하고 항상 붙어보고 싶었어요 양현 선배님 롤모델을 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형들이나 친구들이나 선배님들 전부 다 좋게 좋게 대해주시고 엄한 분위기 이런 게 없어가지고 좀 편하게 잘 친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 중에서는 김준형 선수가 엄청 친근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좋았고 동기들은 다 어우러지게 친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은 1군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 더 안 내려올 수 있도록 버티는 게 두 번째 목표인 것 같습니다 85, 86, 82, 3 나갑니다 85 A형입니다 전라남도 공? 아 이거 공이란다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높은 지위에서 다스린다 그냥 하창시장 때는 좀 말라가지고 좀 빼빼하다는 쪽으로 많이 별명을 불리기도 했고 계속 꾸준하게 운동하다 보니까 독사라고 그런 식으로 별명을 불렸던 것 같습니다 산책이나 노래 듣는 거 좋아합니다 특히 운동이나 스포츠 하는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검은색 연어 아니면 초밥 사과나 샤인머스캣 좀 음료수나 커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놀거나 그냥 혼자 음악 들으면서 산책하는 걸로 말이 스트레스 풉니다 그냥 카페 가서 얘기 주구장창 할 때가 많기도 하고 그냥 서로 취향에 맞는 운동이라던가 영화를 보다거나 엄청 계획적이다 보니까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같고 확실하게 다 끝내고 끝내고 모든 일 다 끝내고 하다 보니까 장점인 거 같습니다 너무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강박 그런 게 있어서 다 안 끝내면 다른 일을 다 못하고 그런 게 제 단점인 거 같습니다 아싼 거 같습니다 ENFJA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자면 안 깨어나는 거 무조건 거의 한 7시간 자면 약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게 제 버릇인 거 같습니다 마운드에 섰을 때 타자 싸인 보기 전까지 약간 오른팔을 들고 있는 게 제 습관이나 루틴인 거 같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팔 들고 있다거나 처음에는 그냥 팔을 털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줄을 하다 보니까 계속 들고 있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네 그럴 때 많습니다 저는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들고 있더라고요 버릇은 딱히 없는 거 같은데 영국 조금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나라 좋아하는데 그런 도시 좀 가보고 싶어서 의식주 침낭이나 베개나 장르 다 안 가려고 보긴 하는데 로코 좋아할 때도 있고 액션 좋아할 때도 있어서 블레위도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DPR 라이브나 PH1 페노메코 그런 쪽의 장르들을 좋아합니다 레이니데이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레이니데이 예에 레이니데이 예에 레이니데이 오늘을 기다렸나 봐 나 레이니데이 라이벌이나 상대방은 달라져도 저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생각나는 거 같습니다 키움 히어로즈라는 좋은 팀에 입단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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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